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용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원풍 되겠습니다. 원풍 코드번호 008370이 되겠구요. 현재 시점은 2021년 5월 26일 오전 10시 53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그리고 나스닥 다우존스 S&P500 지수가 전체적으로 조금 하락이 나왔습니다. 장 초반에 이제 시작한 미국 증시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이 나오면서 소폭 조정을 보였구요. 장 중 큰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매수와 매도가 서로 눈치를 보면서 좀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장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세븐즈 리퍼트 톰 에세이 창립자는 시장이 기본적으로 다음 큰 행사까지 기다리는 모습이라며 연준의 페이퍼링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 좀 더 명확히 알 때까지 우리는 이런 유형의 점진적인 변동성을 예상해야 된다라고 좀 진단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의 생각도 위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시장에 이미 예견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큰 충격을 줄 수는 없겠으나 무리하게 지금 현재 투자 구간에서는 무리하게 하지 말고 단기 저점에 대한 시그널을 확인을 하면서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오늘 원풍 재지 오늘 또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조금 수급이 좋아 보여서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풍이라는 종목은요. 화학 업종에 지금 섹터가 나눠져 있습니다. 뭐 다른 분들도 아시다시피 화학에 관련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시가총액이 798억 정도 되고 있구요. 서승민 대표이사님이 55.12%를 현재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즈니스 썸마리 산업용 부분의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수출업 등 영위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산업용 타포링 광고형 플렉스 원단을 생산을 해서 국내 및 해외 60여개국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크릴판을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 싸인 플렉스 제품을 자체 개발을 성공하여서 광고형 원단의 원단을 생산하고 있고 세계 최대의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단기 순이익이 82.2% 증가를 했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난해 수출액 수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영업 수익선 개성으로 큰 폭으로 향상된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풍 코스닥 제조 이렇게 도구했는데 아직도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 보시면은 점차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단기 순이익도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부채 총계 유보율이 거의 한 1000% 정도 때로 넘고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수급들이 바닥에서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살짝 눌림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방 쳤다가 다시 한 번 눌림을 줬고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좀 전체적으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매집봉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여기까지에 물려있던 개미들을 살살살 털어줬던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겠고 단기적으로 6,700원 넘게 되면은 한 번 큰 슈팅이 한 번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윤석열 관련주 이렇게 좀 되고 있는데 충청권, 윤석열 고향이 충청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랫동안 사업을 운영을 했던 원풍이라는 종목이 좀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언제라도 다시 한 번은 투표수에 따라서 그리고 여론조사에 따라서 한 번 정도는 어떻게 해서든 틸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P투자연구소에서는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 중장기 몰고 중장기 말고 단기 데이트레이딩을 좀 즐기시는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P텔레그램 채널 구독도 해드리면은요 교육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충분히 좀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태양금속 1760원 기준 매수해가지고요 태양금속은 아직 좀 보고 있고 오늘 상직하일루 6.36%에 대한 수익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종목들 한 번 받아보셔가지고 단기적으로 좀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투자 한 번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원풍이었습니다. 원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